알입니다 최 고모님이 살아계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태호야 당분간은 모든 것을 비밀에 붙여야 한다 부회장 승진 축하드립니다 부회장 승진 막지 못해서 많이 속상했겠다 뭐 속상할 건 없습니다 어차피 회장 승계는 못하실 테니까 큰일 났다 네 엄마가 사고를 쳤다 까페요? 우리 고모 어디 가져와서 사겨요?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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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서 이 팀장 사실이야? 네? 뭐가요? 이거 대표님이 아시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? 대표님이 아셔도 태호 씨한테만 말하지 말아줘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